경남 창원 복림사가 자비나눔과 청소년 포교 원력을 다짐하는 제13회 복림제를 회양했습니다. 복림사 복림제는 지난 8월 30일 입재해 기도와 참선으로 각자의 신행생활을 점검해왔고 회양법회는 구군융창과 유주무주고혼 천도수륙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 자선바자회 수익금 등을 2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등 인재불사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올해는 국가무용문화재 제127호 아랜역수륙제 공연을 비롯해 가루라 합창단의 축하무대 등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복림사 복림제는 불저들의 수행정진뿐만 아니라 자비나눔 실천과 청소년 포교의 원력으로 매년 가을 열리고 있습니다.